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은 보금편지 여덟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여덟 번째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해볼까요? 내 아내는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짧은 고백이지만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 이게 합쳐진 단어가 바로 권능입니다. 오늘 제목 포럼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관계를 보더라도요.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되어지면 부모에게 주어진 권세들이 그때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세계 3장 현장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또 사회적으로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권능을 실제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 자체가요 조금 복음의 위기 시대가 왔고요. 이 말을 보면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대충 복음, 석견복음, 아리복음, 다른 복음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소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복음에 자꾸 무엇을 첨가하는 거죠. 오직 예수 이름은 구원 얻는 모든 것이 되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행위, 내 의리를 넣고요. 자꾸 다른 불순물을 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자체는요.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무엇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한 영적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요. 기복신앙, 세속신앙, 물질신앙 그러면서 통합종교 같은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단은 또 오히려 이단 누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음의 위기가 오고 대충 복음을 알려주고 교회가 위기가 오다 보니 개인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굉장히 개인화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3장, 6장, 11장이라는 철저히 자기중심, 나중심물질 성공중심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직업화가 되어졌고요. 이거는 제가 유럽 캠프 가서 확실하게 보고 왔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피크닉 떠납니다. 라고 간판 하나 걸어놓고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교회에 대한 이 목회자는요. 그냥 직원인 겁니다. 직원. 한 달 동안은 옆교회 이용하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직업화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사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늘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자리싸움을 하고 성도들은 점점 개인화가 되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뭐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자유주의 신학 신신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점점 인본주의가 섞여버린 그러면서 교리화 되어지고 있고요. 전도군은 교세 확장을 위한 그야말로 교세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제가 이쪽 주머니에 옮겼어요. 제가 돈을 번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있는 만 원을 여기에 있는 주머니로 옮긴 것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 양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앉혀놓으면 그걸 전도라고 한다니까요. 절대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아니죠. 선교 역시 교권화되어지고 교단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입고요. 상업화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위기 만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본질 때문에 진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래서 비본질과 본질의 처절한 싸움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뺏긴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으로 함께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물을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즉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때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이해가 있을 때 어떤 상관이 있냐. 그럴 때 예수 생명이 내 생명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조 팔자. 여러분들은 사조 팔자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타고난 한평생의 운수를 얘기할 때 이 사조 팔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팔자련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팔자가 기구해요. 사조 팔자를 잘 타고났다. 이런 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사달의 저조와 재호와 지옥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우리는 빠져나온 거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세의 부분들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정말 흑암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입술에 권세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정제의 언어로 쓰다 보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각인이 되어지고요.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질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생활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입술에 권세를 가셔야 되냐.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요일이란 표현 많이 쓰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데 우리는 주의 날이죠.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님이 온 줄이 영광받으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제가 영접을 초청할 때도 항상 그 표현을 써요.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 내서 고백해 주세요. 왜냐하면 꼭 이렇게 불자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설명을 해도 바로 손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 옆에 향기롭게 흠량되어지는 거고요. 우리 입술이 너무너무 재미있어도 죽겠고 재미없어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우리 언어 자체가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 언어가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를 조금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천당이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만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보통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죽은 사람을 가르쳐야 천당 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건 약간 이교도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고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천국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자꾸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도 있으셔요.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을 때 고생하고 뭔가 소득이 없을 때 도로아미타불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본래는 중위 평생을 두고 아미타불을 외우다가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뜻에서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기에는 결국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신앙의 풍소질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 명당자리 명당자리 야, 여기 정말 명당자리야 몇 자리나 집터잖아요. 장차 후손들에게 큰 모호 가져드는 몇 자리 집터 얘기할 때 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와, 귀신같이 맞춘다. 이런 표현들요. 오, 땡땡장로님 정말 귀신같이 맞추네. 뭔가 이거는요. 귀신을 좀 미화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잘 알고 있거나 아주 잘할 경우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터줏대감 같은 경우도 집터를 지키는 지신이나 그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단이나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은 터줏대감이야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집터를 지키는 지신입니다. 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새 생명, 새 생활로 들어오셔서 신분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 교육할 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기도 올리옴 나이다. 찬양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고요.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또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옴 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아니죠. 가장 정확한 표현 에베스 2장의 표현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는요. 철저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입술의 건세를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산다? 내가 교회에 충성되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요. 정확한 언약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다운로드 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로 본론의 일곱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창조된 인간은 어떤 상태로 창조가 됐냐. 하나님의 형상.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데오스라고 해서 데오스. 헬라우로 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글자를 약으로 따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눈코입의 그런 형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절대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순간 이 사실을 모르면 절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귀 때문에 이 형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형상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죠.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제 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었으니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은 것이 삶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원지 문제 속에 이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죄 그대로 잡힐 수밖에 없고요. 이제 사탄 마귀 자식으로 그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패 또 뭐가 들어오죠? 죽음, 고통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창세기 1자 28절의 축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실패하고 죽음이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 땅 자체가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재앙의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냐?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본향이 있는 거죠.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본향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예수밖에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지옥행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텐트나 천막을 영구적으로 쳐놓고서 거기서 살려는 사람 없잖아요. 임시적인 목적만 달성되면 천막 접고 텐트 접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다음 또 명심해야 될 게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요.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원수를 이겨버리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크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롯에서 1장 1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롯에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아닌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 신이시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과 하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런 영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지만 나름대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종교와 선행과 철학과 과학과 점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의 몸부림은요 더 생채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물에 못 들어가니 누군가가 물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금이다 보금이다 가장 많이 듣습니다. 보금이란 말을 가장 듣지만 여러분 이 보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격구절 보통 우리가 마태보금 16장 16절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가나요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가나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섰고 성길의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신이라 아민 여러분 보금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섯 글자로 하면 예수 크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경에 입각해서 누군가가 보금이 뭐예요? 라고 질문할 때 묻지마 신앙 좋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설명해 주셔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 보금은으로 시작해서 예수 크리스도 신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가 보금이 맞는데요. 그 안에 조금 내용을 보면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고요.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으로 나셨고 성길의 용으로는 죽은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들이 이미 다 이 안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크리스도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또 우리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면 보금이란 마태봉 16절 16절 말할 것도 없죠. 자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누가 고백을 하죠? 오늘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인 주자죠. 그쵸? 그 예수님만이 크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식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지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크리스도는요 바로 영적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와 제외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렇죠 기름 보험을 받은 자 크리스도 직분입니다. 직분 자 여러분들이 여덟 번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보금을 확인하시고 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직무 3직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었던 건요 바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무수히 많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사람들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크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작서 사단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거세를 꺾어버리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사실 오자 뭐죠? 대송물이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로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를 옮겨주신 거죠. 더 이상 죄와 저주, 죄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밥대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이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릴수록요 이 복음은 치료한 반복이 아니라 늘 나에게 시선한 양식으로 날마다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틀려줄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뭐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양성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이라는 인성인 양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온전히 이것을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 100% 인간의 성품 100%를 갖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200%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왜?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구속사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성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을 갖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거 다 거부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동정녀의 태를 통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사람들은요 보통 하우 방법에 되게 민감해요. 이게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Y입니다. Y. 왜? 왜 굳이 예수님이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셜만하냐 왜 신이 그런 모양으로 굳이 와야 되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인성을 입고 와야 되는 이유는요 십자가에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다이산 가문 혈통을 통하여서 너무도 지극히 한 족보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여튼 친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개미한테 피하라고 앞만 얘기해도요 내가 개미가 되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잖아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이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주신 겁니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XY 염색체 하나 바꾸는 걸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방법 이것은 세상적인 거고요. 이론과 과학의 잣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마시고 늘 왜 왜 라는 이유로 언약적인 관점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요 원래 인간은 어땠는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로 나에게 실패와 죽음과 고통에 찾아왔고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안타게 여기셔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려 은혼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무너뜨리고 이기시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바로 곧 하나님이오 반전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안에는요 원래 인간 범죄한 인간 인간의 해결체 인간이 찾아온 모든 고통들 그러나 그거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까지 쭉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 7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유효기간은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육신의 영혼이 거할 때만이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만 유효기간이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구원은요 절대 반품도 없죠. 저는 항상 이 종교를 생각할 때 억지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방부제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방부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기천 우리가 어떤 인종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족보로 여러분들이 당당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일곱 가지 축복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자막에도 나오지만 유한복음 1자 12절에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려소 3자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에 구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성령이 이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사실적으로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세 가지 신분을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제 권세들이 있습니다. 성령 권세입니다. 성령 권세 사탄을 혈박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로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가 성령 권능 뭐죠?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 보증 천국 심의권이 되셨고요. 일곱 번째로 성령 증거 바로 세계보그마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자막과 함께 정리해드린 것처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세 권능 보증 증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육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자범죄 지을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치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단의 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야 되고요. 세상과 싸우셔야 되고요. 사단과 싸우셔야 됩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단만 꺾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에 대해서 먼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에서 일어난 문제 내 욕심과 내 동기에서 일어난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이 갱신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상관없이 내가 핍박 받아요? 나와 상관없이 오해받아요? 나와 상관없이 보급운동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와요? 그러면 자신이 아니라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와 있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될 이유는요. 사실 나라는 현장이 가장 복음의 불모지거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까? 내 생각, 경험, 상식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계획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인생 먹고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유계속한 자고요. 무신론처럼 불신자랑 똑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산의 주욕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는 더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똑같은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현실에 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에 매여야 되겠죠.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알려달라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만남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요 무든 우리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맡기는 거죠. 이 맡기다라는 원어 자체는 제가 굴려보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굴려보내는 것 우리 목당 가면 항상 써있는 문구 있잖아요. 귀중품 맡기시라고 맡기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신에게 맡기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더이상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당동에 상록보이구원 아이들을 몇 년 동안 만나러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다섯 살이에요. 그러면 어리고 예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부모 없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섯 살 아이들의 정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살 아이들보다 굉장히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얼굴 너무 예쁘고 제가 그 친구 이름도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섯 살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니까 아인데도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고 침도 뱉고 때리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방알벽도 많이 치고 진짜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고아처럼 살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읽어왔고 내가 책임 잡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노력해서 읽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나만의 쓴뿌리 체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고아 시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삶의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드전 2장인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시 살기 위한 기쁨의 죽음 행복한 죽음 다시 살아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셔야 되죠. 사탄과의 싸움 여러분 뭐로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가 아니고서는요 예수림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전에는요 거짓의 압인 마귀였습니다. 아군에서 이제는 척군으로 바뀌어버렸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영적 싸움은 절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의지로 열심으로 노력하고 문부림쳐도 영적 싸움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마귀의 이름을 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순종하는 이 놀라운 예수 권능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역의 현장 또 만남 또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요. 이미 가보면 흑암이 무너져 있고요. 가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스 6장 11절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민. 제가 서둘 말씀드린 대로 영적 싸움은 여러분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의 흉배를 붙이고요. 허리에는 칠리의 허리띠를 매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제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는 보금의 신을 신고 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어느 하나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겠죠. 구원의 확신 속에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난 구원의 그 감격이 여러분 가슴에 있어야 되고요. 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의 무기 말씀의 사람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포금의 신을 신고 증인의 만일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는데요. 여러분 창식이 3장 이 현장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바벨탑 인생이고요. 우리가 골리압 같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앞에 나는 너무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실 때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잘못 보는 거지만 너무 우습게 보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스의 관점으로 정확히 봐야 됩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우습게 알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다 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을 보면서 정말 자신과의 싸움은 이건 철저히 창세기 3장 싸움이다. 창세기 3장 나 자신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원하는 창세기 3장 사단과의 싸움은 창세기 6장 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창세기 11장 의 싸움 바베타 같은 세상 문화 속의 체질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오히려 보금의 체질로 남에다 기경 되어져서 이 세상 바베타 문화와 같은 흑암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제가 아까 일곱 가지 축복을 다 성령의 내주 인도로 성령의 건넝으로 풀어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키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말씀한 거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림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될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좀 다뤘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나와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권능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임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관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 거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원죄문죄 해결받고 내 안에 주인이 맡겨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어느 만났던 분이 그러셨어요. 정말 제대로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악몽에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정말 내가 복음 받고 제대로 다리 뻗고 잡고 정말 영접에 이런 큰 축복인지 몰랐노라고 정말 내가 몇 번이고 목숨을 끊으려고 도전했는데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쭈 그래도 요만한 믿음은 있어서 안 뛰어내리네 그렇게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작은 존재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순간 속일 수는 있지만 절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권능이 임한 겁니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권능이 시작되는 건 이미 영접 될 때 그러면 여러분 자범죄가 무엇이죠? 여러분이 행위로 짓는 죄거든요. 행동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육어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짓는 죄 실행죄로 보시면 됩니다. 실행죄 이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통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단의 통로가 되는 잘못된 습관들은 하나하나 나갈 수 있죠. 저는 말씀은 거울이다. 거울을 반사해서 상대방 비추지 않습니다. 늘 거울은 나를 비춰보므로 정말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아 비틀어졌네 더럽구나 점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모든 죄된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갱신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범죄 이미 예수 피로 받으면서 여러분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 시선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죄책감 죄의식 양심의 가치 이것을 계속 갖게 되어지면요. 죄사함에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끊임없이 율법을 갖고요. 사단은 우리를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잡힌 마음이 있고 이미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아니에요. 그러나 당당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면 크게 외치지 않아도 작게 그리스도만 불러도요.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고난이나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시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생각만 바뀌어도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어도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액션만 보여도요. 하나께서 이미 와있는 응답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에서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널빤지처럼 제가 다 그걸 가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그것으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동일하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요. 안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적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권능입니다. 어떤 놀라운 힘이 나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정신질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신의 의사로는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도 흑암의 거세를 알지만 흑암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학습화된 건지 정말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대충 하나가 가졌는지 진짜 원약적 하나가 가졌는지 사단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적인 부분은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약은 더하지나 않게 어떤 멈춤의 개념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근본적인 치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참된 치유가 원합니다. 그리고 싸우셔야 됩니다. 강하자를 크리스토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으로 귀신들려 점치던 여종들 또 군대 귀신들린 자들 많은 기독신자들이 뭘 모르냐 영적 싸움이란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적군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고 도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과 현장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증거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말로 거듭남 중생 원어겐이라고 들어보셨죠? 중생입니다.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입술의 지혜를 갖고 강구하세요. 나는 이거 못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 직분을 이 사역을 내 생업현장에 학업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자 적용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믿습니까? 나에게도 동일한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싸워야 할 세 가지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마지막 우리 핵심 포인트에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기도문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크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크리스도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자네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에게 속지 않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 우리 여덟 번째 만남 핵심 포인트를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습니까? 자 이 권세를 믿으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였는지 아까 일곱 가지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나를 구출하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 정확히 먼저 이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습니까? 영접의 비밀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로 주어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싸우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죄 문제 해결을 받고 신분이 회복된지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범죄 해결을 받고요. 또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그때 하나님과 통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생활은 곧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울 세 가지 영적 싸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세 가지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영적 싸움의 키는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붙잡고 기도 싸울 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권능으로 사용하시고 날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영중인 영향력을 미치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